자 위치 문제 일단 1번 앞문장을 읽으면서 소재 파악을 해야 되는데 뭔가 인용구가 나왔다 인용구는 늘 집중하세요 근데 잠깐 전개방식적으로 하나 알아둬라 이렇게 인용한 내용으로 출발하면 미리 체크 좀 해놓을까 자 지금처럼 다시 한번 무슨 내용으로 출발하면 인용한 내용으로 출발하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인용한 내용이 이 글에 뭐거나 주제거나 아니면 인용한 내용에 대해서 뒤에서 뭐하거나 반박하거나 이런 전개방식을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 풀기가 편해요 처음 듣는 친구들은 체크해놔 글이 인용으로 출발하면 둘 중에 하나다 인용한 내용이 주제거나 거기에 대해서 반박하거나 알겠지? 그 생각 하신 상태에서 번역 똑바로 해볼게요 사람들은 이따금씩 말합니다 내 생각이 아니잖아 사람들의 생각인 거야 Everything happens 모든 일이 일어납니다 For religion 어떤? 이유로 모든 일이 일어나는 데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다 한쪽 측면에서는 이것은 사실입니다 해서 벌써 막 예상이 되지 않니? 한편으로는 그냥 사실입니다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이게 사실이래 뒤에 뭐가 나올 가능성이 커? 반박이 나올 가능성이 큰 글이야 벌써 여기서 이런 게 예상이 된다고 그러니까 왜 선생님이 1번 앞을 먼저 읽으라고 했는지 알겠지? 볼래? 주어진 문장? 주어진 문장이 뭐하는 내용이야? 반박하는 내용이지 그러나 형광펜 사람들은 이따금씩 이유를 써먹어 뭔가 다른 측면에서 무언가 목적과 같은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요 자 퍼포러스 뭘 다시 한번 나타내기 위해서? 목적이요 되니? 그리고 얘들아 우리가 수능과 관련된 문제를 풀 때는 이 목적이란 말은 다음과 같은 뜻과 일맥상통한다 의도 그리고 이유 좀 써놓으세요 이런 건 좀 아예 그냥 기계적으로 가르쳐줄게요 목적이란 말은 내가 너를 때리는 목적 그럼 내가 너를 때리는 의도 내가 너를 때리는 이유 다 같은 말이지 이렇게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어떤 사람들은 이유를 무언가 목적이나 의도와 같은 것을 뭐하기 위해 나타내기 위해 써먹는데 되니? 그럼 일단 이 앞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의견이 나오고 이 뒤에서 일반론에 대한 반론 다른 사람들의 의견 반박이 나오는 그 흐름을 찾으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니? 근데 1번 뒤를 갔던 1번부터 이제 가능한 거죠 1번부터 가능한 거지 1번 바로 앞에서 다양한 사람 다른 사람들 대다수의 사람들 의견이 나왔으니까요 1번 뒤를 갔더니요 봐 Everything does happen for a reason 다른 말이야 같은 말이야 1번 앞과 같은 말이잖아 그래요 모든 일은 정말로 정말로 일어납니다 하면서 강조하고 있잖아 넘어가 2번 뒤에 그렇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뭐야 예시지 쓰나미는 사실인데 이 정도 별표치고 나왔지만 이 정도는 알아야 되지 쓰나미는 발생합니다 그렇죠 바다 속에 있는 뭐 때문에 지진 때문에 모든 일이 일어난다는 데 대한 구체적인 뭐야 예시지 그렇지 되니 그럼 3번 뒤 갔더니요 갑니다 3번 뒤에 That is the true sense of everything happened for a reason 또 체크해봐 여기도 뭐가 나오고 있니 모든 일이 어떠한 이유로 일어난다 여기서부터 글 초반에 나왔던 내용이 계속 나오고 있는 거라고요 알겠니 그런데 4번 뒤를 봤더니 일단 말이 안 되는 게 형광펜 네이 얘들아 생각해봐 아니 4번 앞 뒷문장에 연결되려면 앞에 뭐가 있어야 돼 데이가 있었는데 4번 앞에 데이가 없어 오히려 주어진 문장에 뭐가 나왔어 얘들아 주어진 문장에 다른 사람들 보이지 거기 화살표 꽂아주시고요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런 말을 할 거래 The reason for the tsunami 쓰나미가 발생한 이유는 말이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를 벌주기 위해서 벌어진 일이야 되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말고 이 일이 생겨나면 뭘 얘기하는 거야 목적이나 의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 맞습니까 그러니까 정답 몇 번 되는 거야 4번이요 더 쉽게는 방금도 얘기했지만 더 쉽게는 무슨 정보만으로도 지칭 정보만으로도 이렇게 알겠지 그리고 오늘 하나 건진 건 이거네 주어진 문장이 뭐로 출발하면 인용으로 출발하면 그 인용한 내용은 그 자체의 주제거나 아니면 지금 여기 나왔던 것처럼 뭐 한다 반박한다 알겠지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